1, 2, 3, 2, 2, 3 1, 2, 3 1, 2, 3 오늘 슨트를 다 치고 나서 짐을 좀 가져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기다렸다가 짐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지금 화면에서 우박이 내려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 우박을 눈으로 목격하는 게 처음인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소박도 지금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일단 오늘은 좀 무서워가지고 제가 겁이 많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일단 철수를 하고 다음번에 뭐 다음주가 됐던 해가지고 조금 더 가을 풍경 물씬 나는 가을 분위기 물씬 나는 곳에서 다시 뵐게요 다음에 뵐게요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오랫동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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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 워씨 헷갈리네? 내가 보고 오긴 했는데 유튜브 연결해줘? 아냐아냐 다 들게 일단 중형근 유튜브 연결이 아니라 형의 일손이 필요로 이렇게 아, 속 안에서 나는 거네 지금 하는 거 아닌 거 같은데? 여기다가 안에서... 아, 여기 있다!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래 처음이라 그래 처음에 다 그런 거지 창에 내 땀이 먼저 떨어졌어 이거는 이제 안 쓸 거야, 앞으로도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그때까지 치던 거랑은 팩이 다른데? 너무 안 바뀌는데? 백패킹 텐트랑은 다르지? 완전 다르다 하하하 하하하 들어 됐어? 어 꼈어? 응 꼈어? 어, 불었어, 불어 불었어 됐어? 그게 끝이 아니야 쟤 거 맞아? 이거 혼자서 못 치네 어, 잠깐만, 살짝만 내려 내려? 살짝만, 이쪽, 내 쪽, 나 여기 내렸어 어 와, 이거 거의 벌 쓰는 건데? 와, 잠깐만 여기가 빠졌네 어디? 여기 오늘 캠핑 다 하는 거 같은데? 이거 아닌데? 이 꺾이는 모양은 맞아 어, 이거 맞아 근데 여기도 빠졌어 조금만 멀리 돌려줘, 그거를 아니, 아니, 그거 말고, 그거 이거 아, 그냥 또 안 될 거 같아 아, 진짜 안 돼, 안 돼 어, 더 땡겨야 될까? 아니, 더 땡기는 게 많이 안 돼 왜 이렇게 빼는 건 잘 빠지? 널 땐 힘든데? 이게 왜 이렇게 어디부터 어깨 달아야 돼? 이거 이거 어디부터 어떻게 달아야 돼? 그러니까 아니,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하하하하 이거 한두 번째 달 거야 아 이게 끝나는 부분이야 양쪽 다 있어 나도 이제 가봐야 알지 꼽아 꼽아 시작과 끝이 됐지 지금 거의 두 시간대 세팅만 하고 있는 거지? 왜 왔어요? 몇 시간대? 몇 시? 몇 시간대? 몇 시간대? 밥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지금 앞으로 아직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 지금 가구도 세팅해야 되고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단점이 있네 밑에는 자동인데 밑에는 내가 들고 해야 돼 너무 좋은데? 나머지 빨리 해야겠다 준비 다 한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끝나지? 어두워졌어 그래 가봅시다 온몸에 쥐 날 거 같아 지금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강원도 춘천에 있는 스칼라 캠핑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? 드디어 제가 새로운 텐트를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겨울에는 한번 장박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나름의 지금 텐트 플러스 다른 장비들 좀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피칭과 세팅이 처음이어가지고 4시 반 정도에 온 거 같은데 지금 시간이 벌써 7시 반이나 됐어요 아 힘도 너무 없고 지금 매너타임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가지고 일단 저녁부터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일단 저녁부터 배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목소리로 준비하실 수 있는 강원도 오늘의 목소리로 준비하실 수 있는 강원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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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에는 조금 부족했어. 왜냐면 이 뷰를 본 게 지금 이게 처음인 것 같아. 거의. 어제 저녁에는 준비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미 해가 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고. 아직 그래도 빨갛고 노랗고 색깔이 많이 있어. 색깔이 많이 있어. 분명히 있어. 아직까지 일정하고 싶어. 아직까지는 안 보였다. 아직도 안 보였다. 아직도 안 보였다. 아직도 안 보였다. 아직도 안 보였다. 오토캠핑 오토캠핑 쉽지 않은데? 괜찮아? 좀 괜찮아 보긴다 나도 안 괜찮아 우선 저희가 오늘 오토캠핑을 마쳤는데 지금 말도 헛나온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 오늘 캠핑을 마쳤는데 오토캠핑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아요 사실 저는 텐트도 금방 치고 한 1시간이면 다 정리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원래 퇴실 시간이 12시인데 조금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가지고 12시 30분 정도에 나오게 됐어요 일단 차 앞에다가 짐을 다 꺼내놓고 정리를 했는데 벌써 시간이 1시나 됐네요 하다보면 좀 더 요령이 생겨서 시간이 아마 좀 단축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오늘은 2시간 정도 걸렸고 다음번에는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힘드니까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